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한판 정면 승부에서 승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질주하듯이 달려가던 한일관계가 잠시 멈추었는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만날 수 없을 만큼 좋은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 측의 대응, 변화의 조짐, 이번엔 예외가 없다, 이번엔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듯이 일본은 마침내 8월 2일 날 가기에서 화이트 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3주인 28일부터 1472로 실행해 옮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 소재 등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엄격한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소재, 부품, 장비 도입 접차가 엄격해짐으로써 현재보다 최장 90일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때로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취득할 수 없어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베 수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8월 6일입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아베 수상이 합니다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다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 저는 아베 총리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한일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측에서 무엇을 선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본이 무엇을 문제로 보고 있는지를 압축해서 전달한 메시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8월 2일 이후 각위 결정 이후에 한일관의 갈등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와 보던 저로서는 아베 총리가 한일관 문제를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바로 8월 2일 날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메시지를 발신한 아베 수상의 그런 속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7일 날 일본 정부는 관보를 통해서 각위가 2일 결정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날 수출 규제 시행세측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주무부치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시행세측에는 기돈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위에 추가로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허가 외에 다른 업종에 다른 품목들이 아마도 들어갈 것이다는 것이 8월 7일 날 예상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기서도 아 일본이 한국의 반응에 따라서 문제를 봉합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갖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 6일, 8월 7일에 다 긍정적인 그런 사인이 주어진 거죠 또한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는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반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개별 허가를 맨지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를 말합니다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를 적용받으면 개별허가에 비해서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을 조금 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8일 일본은 한국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웨슨 포토레지스터 감각액의 수출을 36일 만에 한 건을 허용합니다 삼성전자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8월 8일 날 좋은 소식이 들린 거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8월 2일 이후에 전개된 일련의 일본 측의 조치들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국 측에 거듭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의 구체적인 요구가 뭐냐? 이번 문제를 관심 있게 처음부터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저는 문제 해결책은 한국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일본 측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면 금세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왜 한국 정부가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꼬이게 해서 어렵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일관되게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8월 9일 날 또 이례적인 일이 하나 터집니다 이름을 밝히자는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도쿄에서 한국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뭘 담아서 일본에 보내면 한일 관계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일본의 공식 문건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거의 공식화된 문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증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본질에 다가서는 좀 더 클리에이티브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폼 잡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문제 해법을 제시해 달라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 한국 측의 강제증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1 플러스 1입니다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최종 제안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협의하고 싶다는 뜻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 책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한국이 우선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 일본도 공동작업으로 지혜를 모아갈 것이다 공은 한국 측에 있다는 게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맞습니다 그 공이 오래전에 한국 측에 던져졌습니다 그걸 뭉개작거리고 계속 시간을 끌다가 오늘처럼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번째 강제증용 문제는 일본으로서는 정말 넘어서 안 되는 지키고 싶은 선이다 일본 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 확보돼야 된다 아주 뚜렷한 원칙이 적용됐네요 다섯 번째 대법원 확정 판결은 상건뿐이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많이 남아 있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도 있으니 전체 문제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 출구 전략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 한국 정부가 대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은 내놔야 되고 여섯 번째 일본이 먼저 출구 전략을 제안할 생각이 없는가 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협정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뒤집은 것은 한국이다 이런 게 참 명확해져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한국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다 우리의 조치는 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근저엔 강제증용 문제가 있고 외안부 합의 파기 등 지난해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모여 쌓여 있다고 생각한다 강제증용 문제든 외안부 합의 파기 문제든 모든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만 하루라도 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작부터 일본의 입장은 한국에 분명히 전달되었다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책임은 한국에 있다 1965년 또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한국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일본에 전달해야 된다 국제조약의 준수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어떤 사안에 대해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드물게 온다 이번 기회를 한국의 집권층이 한국이란 나라 전체를 위해서라도 놓치지 않고 활용해야 된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ать